안녕하세요. 아울디자입니다. 오늘은 독산동에 있는 32평 아파트에 왔는데요. 전체 스타일은 모던 앤 화이트입니다. 저번에 저희가 소개를 시켜드렸던 5가지 꿀팁 있잖아요. 그걸 이연장 적용했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32평의 인테리어 정석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소개해볼게요. 자, 이곳은 현관입니다. 현관이 기존에는 굉장히 칙칙했어요. 그런데 현관에 이렇게 랩핑을 해서 깔끔하게 했고요. 이 전신 거울이 굉장히 실용적이거든요. 신발을 신고 밖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전신 거울이 있으면 한번 보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이 반드시 있으면 좋습니다. 자, 여기 우수관은요. 이 우수관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플랫테리어로 장식을 해서 깔끔한 느낌으로 만들어줬고요. 원래 여기는 화단이 있었어요. 그런데 화단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철거를 해서 카페테리어 같은 공간을 완성했어요. 의자는 멀바울에서 우드톤이 나는 따뜻한 느낌으로 제작을 해봤는데 이게 디자인만 예쁜 게 아니라 실용적인 부분도 되게 좋거든요. 자, 이것처럼 다 수납이 됩니다. 이 안으로. 자, 이런 식으로 수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면서도 디자인 효과도 나는 제품으로 제작을 해봤고요. 여기 무지 손바늘 넣어서 이 위에 소품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닥 타일을 보실 건데요. 바닥 타일은 600에 600과 테라조로 포인트를 잡았고요. 웨입등을 넣었고 여기는 신발장을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에서 이 현관을 완성해봤습니다. 자, 이곳은 거실입니다. 거실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도화지 같은 느낌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야 홈 스타일링이 살거든요. TV도 그렇고 각가지 악세사리 소품들이 색감이 있잖아요. 이 색감들이 더 돋보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배경이 화이트여야 이 색감들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톤을 화이트 개통으로 했고요. 마루는 마루까지 너무 화이트인 것보다는 이렇게 옅은 우드톤을 넣어줘서 이 전체적인 밸런스가 확 잡힙니다. 그리고 여기 쇼파 한번 보실게요. 영그레이 컬러의 쇼파가 들어왔는데 전체적인 베이스가 화이트다 보니까 정말 심플하면서도 깔끔하게 연출되고 있는데 이 쇼파는 고객님께서 직접 구매를 하셨어요. 이런 홈드레싱 영역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고민을 하시면 이렇게 예쁘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확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 기둥벽이 철근으로 되어 있을 경우 내력벽일 경우 철거가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공간을 활용하는 최대의 팁이 이 수납장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 공간만큼의 수납장을 넣을 수 있다면 청소기 우리 많이 넣잖아요. 이 공간을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조명은요. 자 여기는 3인치 매입등을 넣었고요. 커튼 박스 안에 간접조명을 넣었는데 이렇게 이 안에서 퍼지는 조명들이 이 공간을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여주는데요. 자 이렇게 이중 커튼을 많이 쓰거든요. 자 이렇게 안막 기능을 했을 때는 이 공간이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연출이 가능하니까 여러분들도 커튼 박스 안에 조명을 넣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주등은 라인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요. 이 거실에서부터 주방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 조명이 더 넓어 보이면서도 주방과 거실을 연결해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예쁩니다. 자 그리고 주방입니다. 주방은 저희가 원래는 여기에 가벽이 있었어요. 가벽이. 가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방 공간이 굉장히 좁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벽을 철거를 하고 이 싱크대 아일랜드를 이 벽에서 이만큼 더 뺐어요. 그 이유는 주방을 더 넓게 쓰고 식탁을 넣기 위해서 원래는 이 식탁 넣을 자리도 없었거든요. 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분배기 보일러 분배기와 수도 배관을 다 이쪽으로 옮겼죠. 물론 그런 비용이 들긴 했지만 이렇게 완결성 있는 주방으로 만들었습니다. 포인트로 이 아일랜드 쪽만 템파보드를 넣었고요. 그리고 주방을 한번 보시자면 인조대석을 이렇게 설치하면서 미드웨이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꿀팁으로 설명드린 거 있잖아요. 수전을 슈티로 썼을 때 고급스럽게 쓸 수 있으면서도 백조사각볼을 넣으면 실용적이면서도 예쁜 디자인을 가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제품을 넣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포인트 조명인데 아일랜드를 비춰주는 조명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런 조명을 넣어서 이 아일랜드에 포인트를 줬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상부장 하단에 나오는 간접 조명이 있으면서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은은한 느낌을 조성할 수 있고요. 주방 공간에서 조리를 할 때 이 불만 따로 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식탁 같은 경우는 고객님께서 직접 구매를 하셔서 넣어드렸는데 상판은 세라믹으로 구성한 제품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개수대 인덕션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수납장을 이런 식으로 넣고요. 그리고 여기 주방에는 냉장고를 김치 냉장고는 이쪽으로 넣었고요. 이 공간에 세탁기, 건조기, 약간의 보조 주방, 냉장고를 넣었습니다. 원래는 이 공간을 확장을 하고 싶었는데 세탁기, 건조기가 이 공간밖에 위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확장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샤시가 없으면 세탁기 소음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를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열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자 여기 거실 화장실인데요. 저희가 이 도어 형식은 구미문선으로 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계속 하고 있는 현장들이 히든 도어인데 이 구미문선이 훨씬 더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실 화장실입니다. 자 여기 젠다에는 졸리컷을 해서 마감을 해서 대리석이 없고요. 거울장을 컴팩트하게 넣고 하단에 간접점을 나오게 했고요. 이 도기는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어요. 수전, 다 무광 메탈 수전이고요. 이것도 다 무광 메탈 수전입니다. 욕조는 이렇게 넣었고 옆에다가 타일로 마감을 했죠. 여긴 트렌치 효과를 넣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타일은 600에 600각 타일을 사용함으로써 이 공간이 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 옷방도 한번 볼게요. 옷방은 이렇게 노출형 시스템장을 넣었고요. 기존에 있던 붓바이장은 살려서 랩핑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는 서랍장을 제작을 했는데 이 공간에 넥타이나 벨트나 이런 것들도 넣을 수 있고 여기다가 화장대를 넣고 쓸 수도 있게끔 제작을 해서 옷장을 만들었습니다. 자 방도 한번 가볼 건데요. 이렇게 사소한 소품 하나하나가 이 공간을 더 돋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런 플래테리어 소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긴 작은 방인데요. 벽에는 붓바이장을 짜서 수확 공간까지 확보했고요. 여긴 이런 소품들을 다 고임께서 직접 구매를 하셨어요. 그리고 커튼도 고임 취향이 맞는 색감으로 포인트가 되는 커튼을 넣었고요. 자 여기서 안방입니다. 안방은 실용적이게 붓바이장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화장대 겸 붓바이장을 넣었죠. 일반적으로 화장대 요즘 크게는 많이 안 짜요. 서서도 많이 화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하고 수납 공간을 더 확보해서 제작을 한 붓바이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침대와 커튼을 통해서 스타일링을 했고요. 자 이렇게 안방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했는데 변기, 세명기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수납장은 포인트를 넣었어요. 포인트 수납장. 자 이곳은 베란다인데요. 베란다는 그냥 깔끔하게 타일 시공을 했고요. 여기 다 단열 시공을 해줬어요. 이 공간에 습기가 많이 차서 곰팡이가 많이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열 시공을 해서 곰팡이를 조금 더 방지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 여러분들 그래도 환기를 많이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결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자 이거 보실게요. 빨래 건조대인데 자동 건조대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높이에 맞출 수 있고요. 조명과 송풍 기능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명을 켤 수도 있고 송풍은 건조가 더 빨리 되게끔 바람이 나오는 기능이에요. 이렇게 자동 건조대를 사용을 해도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써보세요. 간단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번 현장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실용적으로 디자인했지만 되게 예쁘죠. 심플하고 소풍도 하나하나 홈드베싱도 잘 들어가 있고 이렇게 집이 예뻐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면서도 실용적인 부분을 모두 가져간 이 현장처럼 여러분들 집도 예쁘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